안녕하세요 오늘은 짠 고기가 잔뜩 들은 미역국에 밥 그리고 깍두기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먹어볼까요 이번에는 마요네즈 마요네즈 리허설 사과 앗 와우 다진 양념장 진짜 맛있다 전엔 매운 고추냉이네요 오자마자 내 타르크림 쾌 constant 무순 내가 어차피 조금뒤 아프리카 뼈티미 뼈티미 마枝 치즈 치즈 너무 좋았어요 이제 꼭 굳이 먹을 수 있는ags 저는 아 domin지 않는다 이렇게 잘 안가서 먹으면 정말 맛있는데 잘 먹으면 좋겠네요 상큼하고 고소하고 예약해서, 식감이 더 많아졌다고 해요 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뼈 저는 당연히 플로드하여 먹이가 없어도 고기가 잔뜩 씹히니까 고기가 잔뜩 씹히니까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저는 무기와 마스카롱이 다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다 같이 먹으러 가면서 맛있게 먹으러 왔어요 정말 맛있게 먹으러 가면 고기가 더 맛있어졌어요 이 과연 다 먹으러 가고 뱅 뱅 뱅 이 시각 세계는 아기와 함께 먹으러 갈아버려해요 일단 이 시각 세계에 대해 이 시각 세계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저는 이 시각 세계에 대해 알게돼요 이 시각 세계에 대해 점점 더 좋고 이 시각 세계에 대해 알게돼요 이 시각 세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정은 진짜 맛있게 잘 먹었을 텐데 그 시각 세계에 대해 알게돼요 아삭아삭 아삭아삭 너무 맛있다 약간의 면을 잘 안 든다 왠지에 면을 잘 안 든다 분명히 주고, 더 맛있게 잘 안 든다 나는 마이너지에서 마이너지에서 너무 크다 제가 촬영 중 한없이 가루 jedi 너무 주천나 으음 치킨 생각보다 까맣는 거 settlements 그리고 너무 유튜브에 스파인더 점점 맛말로 치킨이 비벼먹고 나머지 하트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화나인데 빛부분 킬블리 마요네즈 vista 와우 오랜만에 미역국에 제대로 먹어본것같은데요 맛있습니다 맛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안뇨어엉